이문입니다. 이문이야말로 논란이 정말 많았어요. 가분, A씨 보건소에서 의사근로부터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어요. 근데 당일 저녁부터 발열 증상, 안면부 마비 증상이 나왔습니다. 이건요, 실제 판례사안을 모르면 사안 접근하기에 좀 힘들었어요. 브리타 문제입니다. 감염법 예방법, 감염법 예방법 71조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장 B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네요. 거부처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거부행위라고 안하고 처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처분인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읽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나중에 보면 질병관리청장 B가 행정청으로서 피고적계에 있는지 이것도 실무에서는 문제가 됐어요. 판례에서. 그러나 각은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는 이런 증상이 없었다. 이건 민속법에서 많이 나왔죠. 의료소송에 관해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문제입니다. 당일 바로 발열과 함께 안면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위 증상은 의뢰 과실에 따라서 발생했다고 재신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건 우리 선택형 지문이 이미 나왔어요. 1차 거부처분이 있은 이후에 새롭게 신청이 있었으면 그러면 이때 나온 2차 처분은 새로운 거부처분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 판례사는요. 이의신청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데 이의신청을 했어요. 이거를 우리 판례는 뭘로 봤냐면 법령이 없는 이의신청을 했다면 재신청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청이 새롭게 있었으면 새로운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를 여기서는 잘 봐야 돼요. 다음 날 송달됐다. 다음 날이니까 11월 11일이겠죠. 다음 날이니까. 그런데 A씨 보건소는 병원회사로부터 의약품을 조달받았어요. 조달계약은 보통 사법성 개혁으로 봐요. 판례가. 그런데 A씨장은 병원회사가 이 의약품을 관리 조달하면서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했네요. 그래서 조달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1차 처분은 9월 15일 날이에요. 언제 송달됐는지는 나오지 않았네요. 그리고 2차 처분은 다음 날이니까 11월 11일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재소기간 관련해서 플러스 3. 3개월. 그러면 9, 10, 11, 12. 12일이고 7, 8, 9, 10, 11. 마이너스 1이죠. 30일이 있으면 한 번씩 까야 되니까요. 재소기간 관련해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한번 볼까요? 갑이 12월 31일 날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재소기간 관련해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재소기간 관련해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11월 10일 취소용의 대상과 재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검토해봐라. 취소용의 대상은 1차 처분인지 2차 처분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얘는 아까 봤던 것처럼요. 3달 90일이면 12월. 그리고 15일에서 31일에 한 번 있으니까 그럼 14일 날 재소기간이 만료돼요. 따라서 1차 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삼으면 재소기간이 도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얘로 따지면요. 11월이니까 12, 1, 2. 2월이죠. 2월 11에서 마이너스. 31일이 몇 번 있어요? 12월하고 1월이 31일이죠. 2가 됩니다. 그러면 2월 8일 24시 00시가 돼요. 따라서 1차 처분에 대해서는 소외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왜 재소기간이 도가 됐습니까? 따라서 2차 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과연 제2차 처분이 새로운 처분이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죠. 재소기간 준수 여부는 소외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다음. 갑은 자신의 예방접종 피해가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관리 소홀이다. 의리부주의다. 주장하면서 B는 예방접종과 갑이 주장하는 증상 사이에 주장하고 있고 B는 질병관리청장이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손해 전부 제도로서 감염법 예방법 71조에 예방접종에 따른 국가보상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라. 그리고 위기정의 기초에서 각과 B의 주장을 각 검토하라. 여기는 이제 인과관계 문제가 될 테고 국가보상의 법적 성질은 이게 논란이 많았죠. 자, 여기서 질문을 잘 보세요. 손해 전부라고 나왔어요. 손해 전부는요. 손해 배상과 손실보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손해 전부가 과연 손해 배상이냐 손실보상이냐 이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해 전부 관련해서 얘는 희생보상 청구권을 입법한 규정이에요.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희생보상 청구권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희생보상 청구권을 주된 쟁점으로 물어본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희생보상 청구권은요. 자, 여기 보세요. 손해 배상은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죠. 그런데 손실보상은요. 재산적 손해에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71조를 보면요. 71조를 보면 여기서는요. 비재산적 손해에 관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비재산적 손해에 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줘요. 자, 비재산적이니까 손실보상은 안 되고 그런데 적법한 공권력 행사니까 국가 배상도 안 되고 이랬을 때 독일에서는 희생보상 청구권 법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헌법적 관습이 있었어요. 독일은 희생보상 청구 원리라는 것이 헌법적 관습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희생보상 청구권의 법리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 이론이 희생보상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희생보상 청구권은 명문 규정이 없을 때 이 법리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안은요. 감염법 예방법에 이미 명문 규정이 들어왔죠. 따라서 희생보상 청구권을 주되게 묻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갑주 같은 데 달아놨는데 풀로 써놓은 답안지에 써놨는데 이 문제는 희생보상 청구권의 인정 여부 같은 걸 많이 쓰는 문제로 가면 안 돼요. 오히려 조문 해석이 문제가 되고 이 조문이 비재산적 손해, 손실에 관한 희생보상 법리를 입법화한 것으로써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가면 됩니다.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보지만 우리 판례는 독자적인 보상 원리로 봐요. 왜냐하면 얘가 우리 손실보상은 헌법 23조 3항에 근거하고 있죠. 완전 보상입니다. 그런데 얘는요. 감염법 예방법 71조의 이 국가 보상은요. 굉장히 작아요. 따라서 완전 보상 원리에 반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의 일종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손실보상이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판례를 써주는 게 핵심인데 이 판례는 수험생이 알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조문 해석만 잘 했으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이것도 논란이 많네요. 이건 논란이 별로 없어요. A 시장이 이런 조달계약을 해제하면서 절차법상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갑주장이 타당하려면요. 조달계약 해지가 처분이어야 됩니다. 왜냐. 행정절차법은요. 행정절차법은 모든 행정작용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처신지에 처분, 신고, 여기는 자환입니다. 자기관계적 신고예요. 행정지도, 예고, 입법예고와 행정예고가 둘 다 포함돼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21조죠. 의견청지 22조인데 그런 사전통지와 의견청지 절차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입니다.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예요. 그러면 과연 의약품 조달계약의 해지가 처분인지를 따지려면 얘가 처분인지가 쟁점이죠. 얘가 처분인지를 따지려면 얘의 법적 성질부터 검토해야 돼요. 법적 성질을 검토했더니 우리 판례에 따르면 사법성 개혁으로 봅니다. 조달계약은 사법성 개혁으로 봐야? 그럼 당연히 처분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학자들 중에는 공법성 개혁으로 보려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공법성 개혁의 해지는 처분성이 인정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도 공법성 개혁 해지의 처분성은 A급 쟁점이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따라서 판례에 따라서 사법성 개혁으로 가서 처분이 아니니까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도 되고요. 공법상 개혁으로 가면 배점이 20점이나 되기 때문에 저는 판례대로만 하면 사실 쓸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행저법 학자들은 웬만하면 공법상 개혁으로 보고 싶겠죠. 행저법 영역으로 흡수하고 싶으니까. 따라서 판례와 달리 공법상 개혁으로 가면 공법상 개혁 해지의 처분성이라는 쟁점이 나옵니다. 그 쟁점으로 갔을 때 사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에요. 대등한 지휘에서 하는 거니까. 처분성이 인정되는 특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뒤에 제가 써놨어요.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문제인데 청원 피해 건강진단 예방접종 명령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에 근거가 되는 여기는 유언시판 재청이니까 헌법 문제네요. 문제는 여기예요. 비가 정액에 행한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명령이 나오죠. 46조. 명령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셔. 난감한 문제예요. 왜 난감하냐면 이거 시중에 나와 있는 책 보니까 그냥 하명처분으로 푼 문제가 있던데 하명처분이면요. 사례가 형성이 안 돼요. 사례로 실패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하명. 끝이에요. 그냥 끝. 그러면 뭘 묻는 문제였느냐. 자 감염법 예방법 46조는요. 모든 교수님의 교과서에 보면 제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직시강제에 소개되고 있는 조문이에요. 그러면 직시강제로 풀어야 되는데 직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죠. 그런데 하명은요. 명령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사실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느냐. 이런 동일한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모의고사에도. 동일한 게 뭐냐면 살처분. 조류독감에 감염된 그런 닭들을 살처분하는 거. 이건 직시강제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살처분 명령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살처분 명령으로 나왔는데 교수님들 그냥 직시강제로 풀어버려요. 설명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있다. 제가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 그렇게 설명도 한번 해줬는데 왜 문제가 있냐면요. 이거는 제가 가이드에 써놨어요. 풀로 써놓은 답안제. 과거에는 직시강제를요. 직시강제 선행처분으로서 기본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본처분에 따라서 즉시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강제집행과의 차이는 뭐냐면 이 기본처분은 생략도 가능해요. 또는 묵시적으로 발령되기도 합니다. 묵시적으로 발령되기도 해요. 또는 즉시강제 조치를 취하는 순간 동시에 기본처분에 발령된 걸로 의지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 독일의 이론에서는 이런 기본처분과 즉 직시강제를 위한 기본처분의 행정행위와 직시강제를 합하여 합하여 직시강제로 이론 구성을 했었어요. 과거에 이랬던 이유는 뭐냐면 직시강제의 처분성을 인정해서 행정쟁송의 대상성을 인정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이 기본처분 자체를 합해진 걸로 봐서 다툴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유력서는요. 직시강제를 사실행위로 이론 구성해요. 지금은 따라서 기본처분과 지금은 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시강제를 이런 기본처분과 후속 조치를 합해서 합해서 직시강제로 이론 구성을 했었다. 그리고 양자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변법 예방법에서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조치라고 되어 있어요. 조문에. 그냥 조치라고 썼으면 직시강제를 그냥 쓸 수 있었을 텐데 명령이라고 쓰니까 이 명령은 직시강제의 기본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법적 성질로 볼 때는 하명처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종례이론에 따르면 양자가 합해지면서 직시강제로 이론 구성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논란이 있는 문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명령은요. 사안의 명령은 직시강제로 시험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감염법 예방법 46조는 직시강제의 조문으로 모든 교과서에 소개가 된 내용입니다. 먼저 볼까요? 치유소송의 대상 대상은 처분개념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질병관리청장 비해 거부처분의 항공소송의 대상인지 이거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논란이 좀 됐었어요. 그 판례사안에서는 여기서 핵심은 얘죠. 얘를 정확히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새로운 신청에 따른 재신청에 따른 이런 2차 거부처분은 별도의 항공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본다는 겁니다. 제소기간 일반 론 써주고 소의 대상에 따라서 날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볼까요? 치송의 대상과 관련해서 질문 관련해서 B의 1차 처분이냐 2차 처분이냐 문제 되고 쟁점이 문제 되고 그리고 12월 30일에 소재기가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문제 된다. 치송의 대상 일반 론 쓰고 이 부분은 생략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실제 판례사안에서 문제가 됐으니까 써주는 겁니다. 감염평위 예방법 71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추원하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죠. 이 조문에 있으니까. 따라서 거부처분에 요건 중에 신청권이 있고 질병관리청장 B는요. 조문을 주지 않았지만 76조나 시행령 32조에 따라서 예방접종 피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에 해당된다고 판례가 설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갑의 신청에 대한 B의 거부 행위는 공권의 행사의 거부로써 갑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고성의 대상의 처분이다.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줄처리를 했습니다. 재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 소외 대상 이 판례가 핵심이죠.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이 제목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처분의 신청 재신청 취지라면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해보상 재신청에 따라서 B가 2020년 11월 10일 제2차 처분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돼서 항고성의 대상이 된다. 산의 경우 볼까요? 재소기간은 뒤에서 논의하지만 1차 처분은요. 12월 31일 날 이미 재소기간이 만료되어 있어요. 소외 대상으로 삼으면 협의의 소액이 없기 때문에 부족법 각화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2차 처분을 다투야 된다는 겁니다. 2차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재소기간은 일반 노소와 주고요. 산의 경우 처분소 송달시인 다음 날이니까 11월 11일로부터 90일 내니까 2021년 2월 9일 마이너스 2죠. 31일 두 번이 있으니까 2월 9일 24시 00시까지입니다. 그런데 30일 날 재개했기 때문에 재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국가보상의 의의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한림종합반에서도 제가 답안지 상담할 때 맨날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문 판례예요. 조문 판례. 조문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문을 해석해서 판례는 지금 이 시험 문제의 판례는 사실은 교과서에 많이 소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쓰기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조문 위주로라도 써줘야 됩니다. 성립요건 내용을 쓰는데 내용으로 직접 들어가 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이냐 손실보상이냐 문제되고 각 주장과 관련해서 인과관계가 추단되기 위한 증명의 정도 이 판례가 있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법적 성질 학살 판례가 나오는데 손해배상으로 보는 위험책임설 위험책임설적 손해배상이죠. 특별히 이상이니까 손실보상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교과서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 쟁점이 아니에요. 판례가 중요하죠. 판례는 예방접종의 손해에 대해서 상호부조 공동체가 상호부조의 의미가 있다 이게 손실보상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원칙 또는 사회보장적 이념의 터잡은 전염병예방법이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보상제도라고 봤어요. 이 판례 써주면 대박이었겠죠. 그런데 이 판례는 사실 쓰기는 거의 힘들었을까 보여집니다. 검토는 조문을 찾아보면 돼요. 일단 무과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이 2조는 과실 책임이잖아요. 벌써 손실보상으로 기울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72조에 보면 71조의 국가보상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손해배상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이런 규정으로 볼 때 예방접종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죠.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데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백신이든 예방접종을 하면 그 부작용은 늘상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부조적 차원에서 손해공평한 분담의 원칙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보상, 손실보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23조 사망의 완전 보상의 원리에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작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 전면법 방지를 위해서 예방접종의 공권행사 적법의 공권행사 관점에서 발생한 비재산적 가치인 생명신체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는 희생보상청구권의 법률을 제도화했다. 이 정도만 써주면 돼요. 이 정도만. 이미 명문 규정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보상액이 완전 보상액에 크게 못 미쳐요. 따라서 판례표현을 써주면 좋은 겁니다. 상호보조, 손해의 공평한 분담, 사회보장적 이념에 근거한 어느 정도 독자적인 피해보상, 손실보상의 일종이긴 하나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조문 해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조문. 좀 어려웠어요. 풀로 쓴 거에서는 희생보상청구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써놨는데 예를 들면 이래요. 만약에 손실 발생이 만약에 1억이에요. 그런데 전염병원 예방법에 따르면 한 5천만 원밖에 안 줘요. 나머지 차액 5천만 원을 어떻게 청구할 거냐. 이러면 희생보상청구권 법리가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면 됩니다. 갑갑비의 갑주장의 타당성이에요. 성립요건은 조문을 분석하는 거죠. 조문. 예방접종이 있고 그리고 질병장애 사망 이렇게 생명신체에 관해서 손해가 발생하고 특별한 희생이고 그리고 상당히 인과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72조에 의해서 손해배상으로 전부되면 손실보상을 안 해주게 돼 있어요. 국가보상은요. 손해배상이 배상으로 전부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손해배상을 받으면 나중에 대위할 수 있도록 조문에 돼 있단 말이죠. 밑줄. 산의 경우. 각각 비해 각 주장과 관련해서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계 입증문제, 증명의 정도가 문제가 됩니다. 이 판례를 수험생이 알기는 상당히 힘들었겠죠. 이런 예방접종과 장애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힘들잖아요. 간접적 사실관계든 재반사정을 고려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봐주겠다는 겁니다. 자, 실제 판례사안이었어요. 곧바로 당일 저녁에 이렇게 발열 증상이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적 밀접성은 인정이 됩니다. 이것도 판례표현이고 그렇지만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폐렴구균에 따른 안면마비는 이게 의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대요. 근데 설문에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찾았어. 조문을 판례를 안 읽어봤으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폐렴구균에 따라서 안면마비 증상 자체가 보고된 바가 없대요. 학계, 의학계 그리고 이렇게 예방접종 하자마자 당일 이렇게 어떤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거의 희소하답니다. 이건 뭐 사실 알 수가 없죠. 솜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이 판례 구석진 곳에 있는 이 판례를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습니다. 리걸마인드를 써야 되겠죠. 결론 판례처럼 독자적인 피해보상 제도로 봤습니다. 손실보상이 일종이긴 하지만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 걸로 본다. 왜냐하면 너무 적으니까 만약에 이게 오롯이 손실보상으로 본다면 헌법 23조 사망이 완전 보상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윤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피해보상 제도로 보는 거예요. 판례가 그리고 예방접종과 증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비의 주장에 오히려 타당하겠죠. 자 여기는 행정철차법 규정 보고 조달계약의 법적 성질 판례 써주는데 사법성 개혁으로 보죠. 해지의 처분성 이거는요 공법상 계약 해지의 처분성 이건 쟁점 중요한 쟁점이라고 했어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아둬야 돼요. 주장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질문 관련 조달계약의 법적 성질이 뭔지 왜냐하면 법적 성질에 따라서 해지의 성격이 바뀌거든요. 그 법적 성질에 따라서 해지의사표시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 해지가 과연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의 대상인 처분인지가 문제된다. 깔끔하게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먼저 배점이 20점이나 되기 때문에 사전통지 의견청취의 대상이 뭔지 법조문을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조문해석을 제일 먼저 하라고 했죠. 결론 사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계약은요 행정절차법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리 여기서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럼 조달계약의 법적 성질은 뭐냐 판례는 지방재정법에서 준용되는 국가개혁법에 따른 지방자산세당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 이런 조달계약은요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면 계약해지는 사법행위니까 처분성 인정 안되겠죠. 그렇지만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조달계약은. 그런데 이와 달리 예방접종을 위한 의약품이라는 측면에서 전염병 방지를 위한 공익실현의 목적이 있다면 공법상 규율이 필요하니까 공법상 계약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행정법 확장하면 웬만하면 공법상 계약으로 보고 싶겠죠. 이런 의약품 조달계약 해지의 처분성 이 판례를 써주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다. 이거 A급이라고 얘기했어요. 특A급으로 쓰기도 했었어요. 이거 써주는 게 좋습니다. 검토해서 보면 관련 법령에 이런 계약 해지에 따른 불리익이 만약에 규정돼 있다면 처분성을 인정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사내 경우 보면 사법상 계약이라면 처분성은 부정되니까 갑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공법상 계약으로 보더라도 사안 같은 경우는 불리익 조치가 법률 규정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등한 당사자의 지휘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역시 처분성은 부정합니다. 처분성이 부정된다면 결론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거죠. 따라서 그런 주장은 타당하지 않게 됩니다. 예방조청의 법적 성질 논란이 있어요. 즉시관계인지 즉시관계인다면 권력서사실현의 처분성 사실 이걸 안 쓰면 쓸 게 없어요. 그 살차분 명령과 관련해서도 교수님들도 이런 식으로 썼어요. 명령자가 들어가니까 그냥 자기의 하명이라고 써버린 답안지들도 있지만 사실 질문 취지로 자기의 하명만 쓰면 10점, 100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즉시관계의 의의 쓰고 사안의 경우 여기 보세요. 46주 이후에 근거한 이 접종 명령은 불러불러 내려가서 즉시관계의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시관계의 기본 처분이에요. 후속조차 결합해서 즉시관계의 성격을 갖는다. 이게 종례의 견해였단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즉시관계는 후속처분과 결합되면 결국 권력적 사실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간단하게 썼어요. 설문에 해결해 봅니다. 이런 명령은 감염법 예방법 46조 이게 즉시관계의 조문으로 모든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단 말이죠. 예방접종 조치 이건 조문에 있는 조치라고 써 있어요. 기본 처분으로서 사실 강화상 하명은 맞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차와 결합해서 즉시관계의 성격도 가져요. 하명처분 자체랑 항구성의 대상이죠. 당연히. 그리고 하명처분과 결합한 즉시관계도 권력적 사실행위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배점에 맞게 질문 취지에 맞게 쓰다 보니까 이런 좀 무리수가 좀 나오긴 하는데 교수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쓰고 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쟁점과 관련된 판례와 조문의 분석이 중요합니다. 뭐 어디서 희한한 걸 올해 문제는요. 사실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다 잘 쓸 수는 없는 누구나 알지만 좀 더 정치한 분석을 하는 그런 답안지로 그런 평가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는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이렇게 구속에 있는 문제를 내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봐요. 대부분 다들 쟁점을 많이 놓치기도 했을 겁니다. 본인이 못 찾는 쟁점이 해설 중에 나와서 마음이 좀 아픈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상대 평가니까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그래도 핵심 키워드는 좀 언급하려고 노력을 좀 해줬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시험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조문에 대한 해석 그리고 판례를 명확하게 키워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포섭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사례는 해결이 중요하지 일반론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반론은 판례를 정확하게 쓰는 것과 포섭의 삼박자를 갖춰서 조문과 판례의 키워드로 설문을 분석해 내서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과정 그게 바로 리글 마인드입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출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